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수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와 18 소수로 나누어 갑니다 소수는 2 3 5 7 등이 있죠 먼저 2로 나눕니다 그래서 2 6 12 2 9 18이 되는 거죠 또 6과 9의 공약수 중에서 1 이외의 공약수 3이 있죠 3 2는 6 3 3은 9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 있는 2와 3 2 곱하기 3은 6 해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 목적은 최대 공약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눠가는 수가 소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12와 18의 공약수 중에서 6으로 나눴더니 한 번만에 끝나죠 6 2 12 6 3 18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과 18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일까 18을 먼저 3으로 나눠 봅니다 상대편으로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됐어요 0이 되었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3이 최대 공약수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수를 딱 비교해 봐가지고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바로 그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3하고 18이 있는데 상대방 3으로 나눠 봅니다 3 1은 6 3 6 18이 되죠 그러면 이때 3이 최대 공약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을 3으로 나눠서 3 6 18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3이 최대 공약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18과 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 라고 하면 먼저 상대방으로 나눠 봅니다 18을 6으로 나눠면 6 3 18이다 라고 나타내죠 그래서 18과 6을 상대방 6으로 나눠 봅니다 6 3 18 6 1은 6 그래서 이때 6의 최대 공약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작은 수가 12가 되는 거죠 18을 1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인가요? 아니에요 이때 나머지가 뭐가 나오나요? 네 나머지가 6이 나오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18을 12로 나눴더니 18을 12로 나눴더니 몫은 1이 되지만 나머지가 뭐가 나왔어요? 6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은 수였던 12와 나머지였던 6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수였던 12와 나머지였던 6을 가지고 다시 나누기를 진행합니다 즉 12 나누기 6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6이 12 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6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되는군요 이때 최대 공약수는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숫자 2개가 있다 그 숫자 2개 중에서 큰 값과 작은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를 한다 그거죠 나머지를 구합니다 나머지가 0이 나왔다 그럼 이 작은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대 목적은 최대 공약수니까 근데 나머지가 0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작은 값을 가지고 다시 또 나누기를 시작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되는군요 나머지가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서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라는 두 개의 수가 있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 그러면 먼저 뭐가 큰 수고 뭐가 작은 수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큰 수를 맥스방에 넣고 작은 수를 민에다 넣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를 하는 거죠 나머지가 0이 나왔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작은 수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그 작은 값을 다시 작은 값을 나눠가야 되니까 작은 값이 다시 맥스로 들어오는 거고 그 나머지가 민방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즉 나머지가 0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대 공약수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